사랑의 시련 하나님 사역에 대한 믿음 있어야 한다 욕은 연약하여 생일을 저주해도 주시니도 여호와시여 거두시니도 여호와이심을 부인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어떠한 영단을 주시듯 믿음을 온전케 한다 더듬을 수 없고 볼 수 없어도 사람의 믿음을 온전케 한다 보이지 않는 일에서 참된 믿음이 있어야 한다 고정관념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 사역을 잘 알지 못하거나 고통과 연단이 있을 때 모두 믿음이 있어야 한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볼 수 있고 하나님이 온전케 한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어떠한 영단을 주시듯 믿음을 온전케 한다 믿음을 온전케 한다 더듬을 수 없고 볼 수 없어도 사람의 믿음을 온전케 한다 하나님의 믿음을 온전케 한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어떠한 영단을 주시듯 믿음을 온전케 한다 하나님은 사람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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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믿음을 온전케 한다 한글자막 by 한효정